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민지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번아웃이라는 용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번아웃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상반된 현상으로 인해서 직장인들의 의혹이 점차 상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핫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번아웃은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다가 그 부작용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는 현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와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용어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번아웃 증후군은 번아웃, 그러니까 영어에 불에 타서 없어진다라는 단어가 업무에도 적용이 되면서 만들어진 용어인데요. 다른 말로는 소진 증후군, 연소 증후군, 탈진 증후군으로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말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바로 보어 아웃 증후군입니다. 네, 보어 아웃 증후군은 정말 번아웃과 한 어절차인데 그런데 의미는 전혀 다르다고요? 네, 보어는 영어로 지루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어 아웃 증후군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동일하고 단조로운 업무를 하면서 지루함을 느끼고 이로 인해 의혹을 상실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번아웃이 지나치게 많은 업무로 직장인들이 스트레스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얻게 되었다면 보어 아웃 증후군은 오히려 지나치게 지루한 업무로 인해서 무기력을 얻게 된다는 뜻이죠. 네, 오히려 업무가 단조롭기 때문에 무기력을 얻는다니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만을 지적하며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는데 단조로운 업무도 직장인들에게는 해가 되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보어 아웃이라는 말이 등장한 건 다소 오래됐는데요. 2007년 독일의 경영서적에서 보어 아웃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프랑스 향수회사인 인터파퓸에서 이사로 일했던 프레드릭 데스나드라는 직원이 하루에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아서 지루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보어 아웃 증후군이 더 알려지게 된 건데요. 당시 데스나드가 요구한 보상금만도 36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억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데스나드에 따르면 매년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자리였음에도 1시간 남짓 사장의 심부름을 하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고액 연봉의 업무는 쉽고 게다가 업무 시간마저 짧았으니 그럼에도 소송을 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데요. 네, 그렇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업무가 단조로워서 하는 일도 없이 책상만 지키고 있었던 탓에 무력감은 물론 정신장애까지 겪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회사 측이 데스나드에게 5만 유로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보어 아웃이 한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이 법적으로도 인정된 사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보어 아웃을 느낀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네, 얼마 전 이와 관련해서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782명을 대상으로 보어 아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조사 결과 응답 직장인 중 41%가 보어 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거의 절반가량의 직장인이 보어 아웃을 경험했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보어 아웃을 경험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어 아웃을 경험한 비율은 특히 대리급에서 많았는데요. 45.1%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또 과장급 이상에서도 42.6%의 응답률을 보였지만 사원급은 39.5%에 그쳤는데요. 이유도 직급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사원급 직장인은 보어 아웃을 겪는 가장 큰 이유로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어서를 꼽았지만 대리급에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동기부여가 없어서와 능력에 비해 쉽고 단조로운 업무만 하고 있어서란 답변이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또 과장급 이상 직장인들의 경우는 앞으로의 상황이 나아질 거란 희망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보어 아웃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 직장인들은 단순히 업무가 단조롭기 때문에 보어 아웃에 빠지는 게 아니라 수동적이고 미래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보어 아웃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동기부여가 없는 경우 무기력한 상태가 된다는 거였네요. 네, 실제로 경영계에서는 직원들이 보어 아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융통성, 책임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 동기부여가 되고 생산력, 창의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직원들에게 수동적인 역할만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보어 아웃에 빠지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네, 결국 회사에서 진취적인 일을 하고 나아가 보상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다면 보어 아웃에 빠질 경우도 적어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업무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적잖아요. 이 경우 보어 아웃에서 탈출하는 것도 결국 개인,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 보어 아웃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1위는 이직으로 뽑혔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가 회사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물론 꾸준한 공부, 자기 개발, 여행, 휴식을 통한 리프레시도 해결책 중 한 해로 나왔지만 44.5%의 응답률을 차지한 이직이 가장 압도적인 해결책으로 뽑혔죠. 그만큼 보어 아웃은 회사를 그만둘 만큼 직장인에게 커다란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네,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고 안정된 직업이라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일할 수 없다면 그만큼 불행한 직업도 없겠죠. 적절한 보상과 적절한 휴식, 그리고 적절한 업무 강도, 직장인에게 주어져야 할 가장 큰 미덕인데 현실에서는 이뤄지지 않는 게 결코, 이뤄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번아웃, 보호아웃을 경험하는 직장인의 수가 줄어들길 희망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어드 김민지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핫키어드 김민지 캐스터였습니다.